자, 그때 이거 살건데 그때 제 기억에 주식이 4%였어요 그때 주식이 4%인데 이 할머니 샀거든요 24,000원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이 할머니가 이 주식을 4%짜리를 24,000원 갔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꺼버렸어요 다시 사면됩니다 24,000원이에요 내가 살거야 24,000원 오 23,000원 나이스 4%는 23,000원 벌써 주식이 10%야 자, 그리고 지금 돈이 16,000원 밖에 없네 그럴거 있나 어디까지는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땅 사러 가자 아, 맞아 땅이 여기가 졸라 비쌌어 여기가 여기, 어차피 여기 전 못먹어요 그냥 땅가 몰리기 위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뺏겹니다, 어차피 뺏겨요 땅가 몰리려고 가는거에요 이제 여기로 올거에요 미친놈들 진짜 어? 안오나? 어? 한번더 아아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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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따나 동왕을 가야하느냐 싸, 맞서 싸우느냐 근데 이할머니 지금 돈 개많아요 하하하 꽃도둑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한번 더 낚을까? 한번 더 낚을까? 꽃도둑님 만원이나 후원 감사합니다 어제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가보같이 웃으며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 날을 감사합니다 땅값 한번 더 올리자 땅값 한번 더 올리자 땅값 한번 더 올리자 와 쳐돌았다 진짜 와아아아 와아아아 뭐야 얘 계속 잠을 이상하게 잤더니 어제 결국 한번더? 한번더 올리자 사줘 사줘 야아아 도망가면 어떡해 아니 아줌마 아니 그 정신으로 석이를 어떻게 캡니까 저는 딴 데 가갈라 그랬는데 아줌마 돈도 많으시잖아요 아 진짜 진짜 석이 좁으시네 7만원 있으면서 그거 2천원짜리 땅으로 가버리냐 만원짜리 아줌마 일로 얘 뭐야 15,000원짜리 샀어 미쳤나봐 잠깐만 세팅창 좀 띄울게요 이쯤 일단 이쯤 우와 돌왔네 니겜 아니야 만원짜리 사면 만원 가치가 있겠지 이정도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닐까 싶어 내 생각엔 하아 나 벨벌 업그를 했네 내가 안했네 아직 하아 하아 6천원 남았다 하아 가보자 하아 하아 에반데 어? 에바야 아 이거 쓰면은 시간을 살 수 있네요 다이아를 사버리면 찾았어? 어디 아 너무 맛있었는데 잠깐만 아 별로 안 크잖아 별로 크지 않은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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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려가고 오른쪽 올라가죠? 아니 오른쪽에다 팔지마 기다려봐 너 기름 좀 모아봐 찾았다 아 여기 찾았네 두고 두더지가 아 여기 찾았네 두고 두더지가 지금 이게 안돼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1.2달러 1.2달러 가스가 많은데 밸브 없어서 쓸모없다 라고 하시는데 음 그냥 그거에 써야죠 그냥 가스 빨리 캐는 용도로만 써야죠 가스죠 밸브는 아 가스는 좋아 이게 진짜 3달러네 없네 업그러 하자 이거 하나 이걸 업그러 할걸 그랬나? 둘도 업그러 하자 아냐 지금 업그러면 안돼 아 이거 오른쪽 업그러 할걸 이거 너무 먼데 왔다갔다 기름도 얼먹고 돈모잘라 터진다 흠흠 지금 기름도 엄청 비싸요 지금 어마무시해요 여기다 하나 만들어주고 오케이 저거 좀 이따가 하고 여기 기름 찾았다 여깄다 보인다 두더지 찾았다 또 저거 이쯤에다가 저거 기름 아냐 저거 가스 아니겠지 설마 0.9달러 됐다 그래도 좀 더 팔아 돈이 너무 없어 저거 터무근 시작한지 방금 방금 켰습니다 방금 기름 꽤 크다 그리고 여기 비싼 생각해보니까 여기 만원짜리 땅이야 여기 비싼 땅이야 0.7까지만 팔게 0.7까지만 0.7 이거 한통만 마지막 한통만 팔아 됐어 그만 팔아 똥똥 됐어 됐어 기름 모으자 자 요것도 2단계로 됐어 돈 팍팍써 괜찮아 됐어 이정도면 되겠지 또 찾았네요 밑에 깊숙히 쭉쭉 빨아라 기름 쭉쭉 빨아라 야 0.25달러 유가 완전 낮네 기다려봐야 돼 돈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두 명 찾았다 그리고 여기 기름 많을 거예요 큰 거 꽤 많을 거예요 여기가 슬슬 팔아야 되네 정기 됐어 여기서 말 엎드려버리자 바로 정기 좀만 더 좀만 더 정기 됐어 어 저기 또 아래 있네 없어? 어? 뭐야? 어디로 와야되지? 너 지금 잘못 찾은거 아니지? 너 지금 잘못 찾았는데 찾았다고 지금 뻥치는거 아니지? 뻥가치는거 아니지? 나 지금 400원 알렸거든 벌써? 400원이 뭐야 더 날렸어 어어? 이게 뭐야 이게 M? 어이씨 찾았다 여깄다 아 저기 밑에 있구나 얘가 찾은거는 더 밑에 있을텐데 여깄나? 오케이 꽤 커요 이거 이거 드릴러 끌어야겠네 여기 다 빨았네 이것도 드릴러 끌 해야되나? 아 돈 아까운데 왼쪽에 더 비싸다 오른쪽에 더 비싸다 아 지금 봤어 아 드릴러 끌하기 싫은데 하자 하자 어쩔수없다 어쩔수가 없어 좋아좋아 8,000원 괜히 많진않네 아직 당장은 당장은 말이죠 지금 기름 피는거 총 3군데 또 어디야? 또 찾았어? 안보이는데? 어? 아무도 안보이는데? 진짜 맨 밑에 있는거 아냐 여기? 맞네 맨 밑에 있네요 여기 한명 찾고 여기 한명 또 찾았다 다 밑에 있네 지금 맵이 올라..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0.8달러 여기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두개 다 빨아야되는데? 이렇게? 400원이네 너무 비싸 가스도 같이 해버리자 그만 팔고 벌써 만원 모았네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터진다!!! 순식간에 닦혀버리고 빠르게 이제 여기 놀거든요? 같이 먹으면 되요 여기서 이렇게 어 잠깐만 저거 꽉 찼다 뿅뿅 한 2, 3일 쉬었더니 잘안되네 이거 먹고, 이것도 먹자 가스도 됐어 사람 보고 더 좁니다 가스 꽉 찼니 벌써여기 창고가 모아라 모아 쭉쭉 빠르네요 한 번에 ёт 쭛쭈쭈한 번에 다 털었다 이제 없나본데 아 만원짜리 땅치고는 지금 돈을 별로 많이 벌진 못했는데 없나봐 이제 못찾아 애들이 저기도 꽉 찬다 참 꽉 찬다 더 비싸게 팔아야겠어 안되겠어 이거 돈을 써더라도 최대한 비쌀 때 팔래 채택해야죠 진짜 그냥 아 근데 벌써 0.9네 엄청 빨리 오르네 여기 1.0 1.08 때 다 팔겠습니다 한번에 됐다 지금이야 말로 더 뽑아 쭉쭉쭉쭉쭉 이거 돈 많이 들거에요 이거 천원 얻고 해버릴까 이러면 진짜 빨리 파는데 아니야 천원 아껴 이제 못찾네요 이제 없나봐요 벌써? 아 이거 만원짜리 땅치고는 겨우 이 땅살려고 애들이 경쟁률이 이렇게 좀 사자 겨우 이 땅살려고 애들이 경쟁률이 잃던거야? 왼쪽에 더 비싸다 아주 조금이지만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멈췄다 빨리 여기다 팔아야돼 그 창렬인데 그 창렬인데 창렬인데 이거 뭐 6,000원 벗었어 6,000원 벗고 가요 지금 이거 만원 주고 땅 샀잖아 2,000원으로 시작했으니까 거의 2,000원 또 빼면은 얼마 안 돼 지금 순이익이 되게 나죠? 내 꿈은 석유제벌림 구독 감사합니다 정말 딱 알맞은 시간에 구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야? 좀 길었네요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이거 그냥 그게 뭐야 저걸로 캐버릴까? 이거 이거 가스로? 가스 근처에다 봐야겠다 있다 쇽 네 벨 PBG 안했었 벨 PBG 했다가 Universum ek 그 누우 괜히 했다 흙 조우우우웅 빨면은 끝 고갈 고갈 25,000원 끝이야 이게 하.. 좀 실망인데 다 팔아라 얘들아 막을 넘기지말고 이제 다 판거지 조 2010 이제 4만원은 기본으로 할줄 알았는데 여기 끝이라고...? 야! 이게 뭐야!!! 다이아있다 다이아~~ 해반데? 혹시 다른사람도 얼마 벌었나 내가 짤만... 푸우우.... 하하핳하하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 이야... 이 아저씨가 아까 15,000원 투자하나요? 그땅에? 투자 잘했네요 이러면은 이 할머니 7만원 있었는데 다 어디였냐 주식 사러가자 주식 3% 이거 이거 18,000원 주고 사보겠습니다 18,000원 가자 3%잖아 3% 아 19,000원 살까? 18,000원 17,000원 나이스 벌써 13%죠 주식 이 할머니 주식 지분이 1도 없어요 대신 주식을 사면은 살 게 없다 업그를 잘 못한다 이거는 그 아저씨고 땅땅 수맥 찾는 아저씨고 랜드액션이 날아가자 야 32였어 겨우 뭐야 여기 45였어 미친 상북 유가조정기 감사합니다 32? 야씨 주식이 50% 이상 있을 상태로 게임이 끝나면은 뭐 엔딩이 달라진다는데요 와 그냥 아예 새로운데 갈까? 새로운데? 생판 다른데? 개창렬이에요 야 이런데 갈까 이런데? 자 다른데 패턴 보자 다른데가 높은데가 구석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치? 여기도 구석이야 즉 구석으로 갑시다 이쪽 구석으로 인디언 악도리님 감사합니다 게임중 영상으로 잘 보지 않는데 이건 볼게요 도발에 걸려버린 진우 이거 오버워치 말하는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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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하시잖아요 오버워치 저는 평소에 안하거든요 저는 한번 구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여기 왠지 끌리네요 하하하하 중신들 당황 학습이 안되냐 얘들아? 학습이 안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야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여기서 이마저도 여기 뺏어버릴꺼 좋았어 자 저는 구석으로 먼저 길 많은 곳으로 가서 돈 잔뜩 벌겠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들 지나고 학습이 안돼요 저기 안되는거 몰라? 만원쯤 만원썼다가 피웠잖아 아까전에 왜 거기 또가 벌써 찾았어? 또 찾았네? 찾았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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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도 찾았고 여긴거 부터 여긴거 부터 여기쯤 아 중간에 다음에 두개 다 켤거버렸나 아 아 미친 이렇게 할라구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냥 팔아야지 뭐 됐어 여길 어클 시키면 되는거지 오 이거 또 찾았네 지금 당장 어클 하고싶은데 너무 멀다 그리고 이거 또 찾았네요 검은거 두더지를 더 보내자 아 너무 먼다 너무 멀다 왔다갔다 하는거 너무 멀다 파란색은 가스에요 가스 저거는 직접 캐는게 아니에요 캐서 돈 되는게 아니고 저거를 이용하면은 석유를 1초만에 캘 수 있어요 쫓아졌다 이거 이해한게 없고 시켜봐 안되겠다 여기가 없고 시켜도 되나 빨리 캐나 그래서 빨리 캐네 여기다 팔고싶은데 너무 멀어 한마리는 여기 창고에 넣는걸 해야겠다 너무 멀어 왔다갔다 하기가 이거봐 돈 돈 안되 말도 안돼 이거 말이 너무 부족해 아 다갔다 팔고싶다 다 사면 다 팔아봐 한번 다 사면 다 팔아봐 한번 1.1달러 여기를 3단계로 업글시켜버리자 여기도 캐야되잖아 이거 꽤 커보이는데요 이거 그리고 굉장히 큰데요 그쵸 딱봐도 엄청 커보죠 이거 그리고 여기다 유전화 더 만들고 3단계 업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좀만 더 팔게요 3단계 업글인데 이게 빨대가 레벨이 낮아요 됐어 이거 그만 팔아 너까지만 팔아 너까지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됐어 참고 이제 쨍겨줄 시간 이거 3단계지 이거 3단계네 쭉쭉쭉 빨고 여기도 먹어야되고 요것도 요렇게 됐어 지금은 잠깐 모아놔야돼 여긴거 다 빨간순간 다시 달릴게요 여기로 이거 엄청 크다 지금 딱봐도 진짜 됐어 아주 좋아 수맥을 지금 쓰면 얘 이거 찾을거 같은데 수맥을 샀네가 두더지를 더 고용하자 세라리 아 돈 끝이야 벌써? 아 팔아야되네? 팔기싫은데? 하아 세명 네명만 팔아라 창고 하나만 칠게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이 뭐야 안돼 돈나갔나 미치인 아 이러면 돈나가요 이거 아 미친 돈이 너무 없었다 0.89달러 0.9달러다 이제 계속 팔고있어 계속 팔고있어 네명만 다섯명 하아 돈 많이 나갔네 저거 그리고 여기서 이거끌하자 배배 지금 말이 너무 느려 오케이 됐어 이제 오케이재 이제 돈 좀 되겠다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뚝고 내려갑시다 이거 엄청 커보이는데 딱봐도 진짜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외부 아니겠습니까 1점 0.9달 멈췄네 0.1.8 또 떨어진다 이거 기름값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별로 빨리 다 팔아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요거제 요거제 찾았어? 가스도 있네요 가스를 이용해서 일단 캡시다 이거 빠르게 어디야? 여기 왼쪽? 아래인가보다 어? 아니네? 0.8 됐어 죽기만 팔자 너무 싸다 와 기름 오르는거 미쳤어 와 가스때문에 지금 한 번에 확 준거봐 가스 조금 캤다고 미쳤네 위쪽인가? 여긴가보다 씨발 뭐야 어디야 이거 가스인데 여긴가? 어어? 뭐야 어디야 너 지금 못찾은거 아냐? 어어? 어어? 설마 바로 앞에? 여기에 있다고? 아 그럴리가 새끼야 여엄마 설마 여기? 지금 약한 천원 썼거든 여기에만 아이씨 에반데? 아 그냥 크게 한 번 갈까? 미친 아 이게 뭐야 얘 어디있는거 자전거야 도대체? 아 여깄다 아 여기 보인다 이제 하...C 이제서야 보인다 1달러다 여기 왼쪽에 1달러다 여기 왼쪽에 아 이거 캐야되는데 업글 해야되나? 안할래 이렇게 캘래 차라리 진짜 이렇게 캐고 왼쪽에 다 팔고 싹다 팔께요 개비싸거든요 쭉쭉쭉쭉쭉 말이 업글 많이 되가지고 굉장히 좋네 아 바로 앞에 가시 있었네 아이고 아깝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됐고 더 찾아 이 쪽을 지금 안받는데 이 쪽은 없네 더 없나 엄청 많지 않은데 졸라크게 어우 시원하다 이거니까 다이아본드 나이스 아주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기다리자 다이아본드 나이스 그리고 끝인가 봐 이제 없나봐 기름이 큰게 몇개 있었는데 엄청 많지 않네 그렇지 다이아본드 이제 없나보다 가스나켓가 됐어 가스나켓 0.88달러 떨어지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이거 에이 다이안은 돈이 오르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얼마 안오르네 돈이 잘 안무이네 가스로 쭉쭉 해버릴게요 두개다 미친듯이 가스오르는 속도 야 기름오르는 속도 미쳤어 다 먹었다 근데 벌써 너무 없다 둥뇅이 다야? 어 이거 뭐야 가스인가? 이건 두더지러기 보자 뭐가 있는데? 조그맣긴하지만 오른쪽 가격 지금 6이요 아 이거 안보이시는군요 여기도 놓을게요 아 가스네 없어? 끝이야? 흠 끝인가 봐 그래도 다해라 찾아다행이다 왼쪽 비싸지면 왼쪽에다 팔고 끝내자 땅은 싸게 샀으니까요 그리고 가끔가다 대박 땅 싸게 샀는데 대박 땅 나올수도 있는거잖아 대박까진 아니었어 두더지 열심히 찾아보지만 안되죠 오른다 멈추는 순간 바로 마우스 실질 바로 올릴게요 드르륵하고 5 7 8 9 10 1 2 오른다 3 4 멈추지마 5 6 7 8 점점 느려져 9 20 21 20 3 23 2 2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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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 움직여 이동 쭈옹 쭈옥! 지금이야! 지금 제일 비쌀 때란 말이다 얘들아 빨리 팔아라 떨어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야 그래봤자 2만원이네 2만원 되긴 되냐 이거? 안되겠는데? 미친 이게 뭐야 다이아사진거로 만들어 갑시다 싸게 다 쓰니까요 그래요 딱했네 얼마 없네 그래도 3천원 추가버넛에서 미친 야 6천원 손에 미친 이게 이렇게 커요 이게? 그 기름 잠깐 생기게 6천원이나 날렸어? 이게 기름을 뿌리면은 뭐 환경부담금이라고 해갖고 돈을 더 내야 된대요 6천원 날아가네? 와 이렇게 많이 날리는구나 와 못불었다 와 저기서 6천원 날라가네 이러면 나 주식살수있다 돈이 별로 없는데 주식살수있으려나 이번 주식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발 적금금 나와라 제발 1포 나와라 1포 3포네 아까 제가 얼마 샀죠? 제가 아까 만 만 얼마 샀죠? 만 14,000원 한번 해볼까? 하 돈이 안보인다 이거 주식만 사가지고 17,000원 샀어 17,000원 가자 다시 다시 하아 16,000원 나이스 16% 얘들 주식 안사네 얘들 돈 너무 아낀다 주식에다가 이러면 또 업그룹을 못하는구만 랜드 액션 27 자리였어? 이씨 딸네들도 별로 고만고만하네요 43,49 이러네요 고만고만했어 아 여기 이쪽 구석으로 가보자 이쪽 구석 눈에 띈다 얘네 다 여기만 가냐 나도 일로가서 시세나 올릴걸 끝이야? 싸움 안하네 이제? 땅가지고 바로 다음에 가자 아 제발 제발 좋은 땅이길 제발